안녕하십니까 니온 게이제이 삼케오멸의 아다이지문에 죄송합니다. 소우파입니다. 옛날에 아침에 TV를 뚝 틀어놓으면 그 항상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특파원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때 시작할 때 그분이 안녕하십니까 니온 게이제이 삼케오멸의 아다이지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대내면서 뭔가 재미있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해볼 건 유튜브 수익입니다. 유튜브 수익에서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되게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월추정 수익으로 우리나라 유튜브들의 수입이 얼마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추정치가 너무 범위가 넓어요. 뭐 이를테면 그게 아마 추정을 한 사이트가 소셜블레이드, 쇼셜블레이드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추정을 해보면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추측을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 범위를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셜블레이드에서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297 월 수입 기준으로 약 297달러에서 최대 4,700달러 그러니까 4천이면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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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백만이면 한 550만 원 정도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하면 300달러, 300달러면 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정하기에 한 달 수입은 260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딱 이 중간 정도라고 추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옥투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1K라고 나와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4억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고 단순히 추측해보면 이 절반 그러니까 지금 7천에서 8천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옥투브님 같은 경우에는 한 7,8천 근데 이게 47만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거의 한 8,9천, 9천만 원 8,9천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보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치로 최대 186K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환율 계산해서 2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걸로 본다면 한 여기서 70% 정도를 잡으면 한 1억 후반, 1억 후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모르죠 그냥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이플랍님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히 숫자로 봐서 막 2억 7천 244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7천이라고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한 2억 초중반대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허팝님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이니까 역시나 아마 3억 초반대 2억 후반대 3억 초반대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위가 보람 튜브인데 여기가 17억 정도 놀랍네요 월 17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계산해보면 한 15억에서 한 그 전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치로 단순히 계산해버리면 조금 오바 같고 보람 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들 보는 채널의 장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요즘에 점점 애한테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애한테 보여줘 보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보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시청 시간이 길으면 비례에서 수입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 라는 것이고 소셜블레이드 들어가서 그 유튜브에 주소를 치면 수익이 예상 나와요 그 중에서 월 수익이 예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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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